신대원 2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보구마율 지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KCM 컴퓨터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각 도와 시에 있는 인구 비율과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지도의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보구마율이 높을수록 푸른색이고 보구마율이 낮으면 붉은색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고, 동저 서쪽 지역은 보구마율이 대체로 높아서 푸른색 계열이 많고요 동쪽은 좀 붉은색이더라고요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을 비롯해서 보구마율이 30%가 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특히 경상도, 경상남도로 올수록 보구마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제주도가 아주 낮아요 제가 특별히 두 지역이 가장 보구마율이 낮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경남 합천이 당시에 4.7%의 보구마율이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6.4%의 보구마율이었습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보구마율을 갖고 있는 그 두 지역을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 보구마율이 낮은 곳에 가서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제가 기도한 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당시 저는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로 청년부 부목사로 있을 때 단임 목사님이 보내셨다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경남 합천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합천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청년부들을 데리고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달라고 단임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청년부 목사님에게 가라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잊고 지냈던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때 기도 조심해서 하십시오 경남 합천에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서 봉사활동과 그리고 여러가지 마을 잔치를 해달라 그 기도가 마음에 생각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청년들과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경남 합천이 아마도 오래된 사찰 때문에 불교적인 문화가 많아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절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교회가 뿌리를 내려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합천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는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느 장노인데 목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목회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합천과 제주 뭔가 스치는 게 있죠? 그것도 합천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제 나름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제주도가 정말 좋더군요 일단 공기가 너무 맑아서 서울에 올 때마다 이런 공기에서 사시는 여러분에 대한 심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가 야자수여서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이 참 다른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존해야 될 너무나 귀한 언어 제주어 그 제주어가 참 그냥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어감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자연에 매료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월요일날마다 자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고려 말 몽골의 실제적인 백년의 지배 속에 고통받던 제주민들 그리고 고려의 군들이 쳐들어와서 고려 말에 엄청난 피가 흘렀던 목호의 난 조선시대에는 유배의 땅이었고 그리고 출류금지령이라고 조선 중후기에는 창살 없는 감옥 즉 그 섬이 무인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지 못하게 묶어두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섬 그리고 이재수의 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외세 종교인 천주교의 유입으로 도민과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피가 뿌려졌던 아픔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그 전쟁의 아픔이 있는 땅 근대사에서는 사삼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의 눈물과 아픔을 알면서 아름다운 자연 그 너머에 담겨있는 제주의 아픔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몸이 불편하신 한 권사님이 제게 책을 주시더군요 목사님 제 책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책을 어떻게 쓰셨을까 그렇게 보는데 작가가 와서 써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삶의 여러 상황 속에 놓인 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어르신들을 한 분씩 찾아와서 그 인생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구슬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작가들이 듣고는 그분의 정기를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권사님의 개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전율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분의 삶이 일제강정기에 태어났고 4.3 때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힘든 격변과 가난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헤쳐 헤쳐 온 거예요 한 개인의 미시적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거시적 역사의 흐름을 지펴볼 수 있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권사님의 삶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그 아픔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사액을 말씀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할수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깊이 느껴집니다 이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학부로 신대원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도 채풀에 참여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전율할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휴가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요 천 피스짜리 퍼즐을 몇 개 사서 쉴 때 그 천 개의 퍼즐 조각을 펼쳐놓고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춥니다 저희 아내가 쉴 때는 쉬어야지 왜 그렇게 복잡한 걸 하느냐 그러는데 목회를 해보시면 천 피스짜리 퍼즐은 아주 쉬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퍼즐만 맞추면 오히려 그런 단순 작업들은 머리를 아주 쉬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천 개가 딱 맞춰지는 여러분 그 천 피스짜리를 할 때 그 과정도 재미있지만 단연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피스를 딱 넣을 때 그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딱 완성될 때 제가 풀칠을 해서 액자에 딱 걸거든요 그때 저 스스로만 가지는 미소가 있어요 엄청 뿌듯해요 한 번은 휴가 때 다 맞췄거든요 999개를 맞췄는데요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이 느낌 같이 느껴주셔서 고마워요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개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열매를 묻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어떡하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막 찾다가 마음에 자책을 했습니다 누가 보금 15장을 떠올리며 어린 양을 잃어도 이렇게 찾지 않던 목사가 피스 한 조각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이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로 몇 번째, 세로 몇 번째 적어서 퍼즐 회사에 보냈어요 여러분 대충 끼우면 맞을 것 같지만 절대 정확해야 맞습니다 회사에서 놀랍게도 보내주셨도만요 그래서 그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는 순간 완성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왜 공동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느냐 그 많은 세포와 장기와 조직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제게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이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 없으면 결국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실체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함께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 역시 교회를 섬겨 갈수록 점점점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교권을 강화하려 하고 단임 목사의 권위를 중요시 생각하고 어느덧 괴물이 되어 가면서 종교교육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깨우고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의 본질 앞으로 돌아와서 서지 않으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주는 무비자 지역입니다 30일 동안 비자가 없이 머물 수 있는 땅이라 그 어느 곳보다 선교적인 기회가 많은 땅이죠 동아시아 선교의 허브이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 유학생들이 제주로 많이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주는 아픔의 역사를 뛰어넘어 이제는 새로운 선교적인 허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막히기 전 2016년 제1차 중국의 모든 성과 도시에서 모였던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1차 선교대회가 홍콩에서 있었고 2차 선교대회가 2016년 미션 차이나 2030이라고 제주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 보금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에서 지금 중국 교회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북경에 있는 저희 형제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도시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지역사회와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대륙과 도시들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그 지역사회와 도시를 송두리체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의 영적 원리는 이것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사회와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꿈 그것은 제게 너무나 설레일 만큼 기대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성교단체인 CCC와 함께 제주의 500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새별오름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2018년 엑스플로 2018 제주 성교 110주년 성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교대회를 통해서 제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됐죠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그 대회가 끝난 후에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모든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일치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통합교단의 목사님들과도 친하지만 저는 고신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성결교 목사님들, 순복음 목사님들, 기장 목사님들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고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마을 잔치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교회로 초대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 마당에서 너무 쭈빗쭈빗하고 어색해하니까 이 고신 목사님이 그 마을 어른들이 워낙 막걸리를 좋아하니까요 여기 잔치니까 마을 잔치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 마당에서 먹기 되게 불편했나 봐요 고신 목사님이 막걸리를 다 따라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드세요 많이 놀라셨군요 저도 고신 목사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 교단과 교파가 다른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바로 얼마 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한 자리에서 연결되고 시너지를 갖기 위한 기독교, 제주 기독교 사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구상했고 꿈꾸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영상은 미션 차이나 2030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영상은 엑스플로 2018에서 교회들이 성교단체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했던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사역 박람회가 제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곧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며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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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안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